성경 1년 1독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엽기 8장에서 10장의 통숙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빌닷이 엽의 자녀들의 죽음을 하나님의 공유로 해석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빌닷의 말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빌닷에게 엽은 하나님의 전능, 주권, 자비를 말합니다. 넷째, 빌닷에게 항변했던 엽은 이제 직접 하나님께 자신의 입장을 토로합니다. 다섯째, 엽은 하나님께 이 고통의 시간을 그만 멈추게 해주시기를 단언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엽기 8장에서 10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132일 엽기 8장 수하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유리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고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선을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위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이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욕기 9장 욕이 대답하여 유리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리야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일을 셀 수 없는 기요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모를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분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닥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눈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욕기 10장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도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래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닥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면 멸시하시고 악일의 께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저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죽게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 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활라를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신 아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해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해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지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오늘 우리는 욕기 8장에서 10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엘르바스의 발언에 대한 욕의 반박과 호소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수하사람 빌닷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빌닷은 욕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면 자배로 오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며 욕에게 죄의 자백을 촉구합니다 빌닷은 욕에게 가장 슬프고 아픈 자녀들의 죽음을 두고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셔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빌닷의 어리석은 말입니다 엘르바스처럼 인과율에 얽매여 하나님을 오해한 무지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험하시는 것은 마침내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고난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욕기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욕의 친구들의 어리석은 말을 구분하는 영적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만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